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은 길을 걸으실 때요. 어디에서 그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그냥 그 가던 길을 쭉 가는 편인가요? 아니면 그 최대한 그 사람과 벌치감치 그 거리를 두려고 또 의식을 하면서 좀 피해서 걷는 편인가요? 그냥 그 쉽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꼭 담배를 안 피워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연기에 노출이 되면 그때 또 돈복을 갉아먹는 그런 송충이처럼 또 해롭게 여기시면 틀림없습니다. 풍수의 그 풍자라고 하는 공기순환의 그 질을 니코친으로 오염 또 왜곡시키게 되고요. 그 주위에 있는 그 에너지의 그 파장에도 부정적인 암수를 몰고 오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나쁜 것도 지금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바로 검은우산입니다. 검은우산 이거 참 안 좋습니다. 재물운의 아주 걸림돌 역할이 되는 게 바로 검은우산입니다. 금전운을 그 막고 있는 그 저승사자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. 한 예로 그 어찌어찌해서 그 하는 일마다 그렇게 그 일들이 잘 안풀리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요. 어느 날 그 풍수조언을 듣고 집에 있는 그 검은우산을 죄다 그 정리를 하고 버리게 됩니다. 그리고 색을 그 바꾸는 거죠. 노랑색, 무지개색, 핑크색, 또 밝은색, 형형색색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 후부터 이 집이 아주 그 귀신같이요. 일들이 그 하는 일마다 목에 걸린 그 밤고구마가 막 담은 그 열무김치 그 한 가닥 먹어줄 때 쑥 내려가듯이 그렇게 그 일들이 막힌 일들이 그렇게 풀리는 겁니다. 그 집도 그 처음에는 그 풍수정보를 믿지 않았을 때는 검은 그 장우산 같은 것 많이 그 현관에 꽂아서 세워놓고요. 또 비라도 온 날에는 또 식구들이 퇴근을 하면 우르르 또 그 젖은 우산이 현관에 또 눕혀서 또 물이 계속 나오겠죠. 빗물이 현관으로. 어떻게 보면 그 돈복이 막히라고 하는 아주 돈복 막히는 그 방법만 했던 거죠. 현관이라는 게 늘 그 뽀송뽀송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런 환경이 되면 그 일들이 잘 풀릴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던 그 집에서 이제 사람이 의식을 그 전환을 한 거죠. 수평적인 마인드로 바꿔준 거죠. 풍수정보를 꼭 믿어서가 아니라 나쁘다 나쁘다 하니까 그 나쁜 것을 좀 피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또 좋다 좋다 하는 거는 그걸 좀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. 그리고 그 후부터 계속해서 이 일들이 아주 그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. 오늘 저는 그 영상의 초점을 그 풍수에 맞춰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칠흑같이 어두운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느 그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 SOS를 치게 되는데 그때 그 검은색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을 먼저 구해주겠습니까? 아니면 그 밝은색 우산으로 눈에 그 확 띄는 그런 사람이 더 SOS의 손길에 더 구조를 받을까요? 당연한 거죠. 그래서 이 우산이라는 것은 요즘 같은 그 기상이변이 빈번한 이런 시대에는 사람의 그 목숨을 살려주기도 하는 그 생존 키트가 된다는 것이죠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전략으로 우리가 꼭 멀리해야 될 이 두 가지 것들 멀리하셔서 또 크게 그 대박 터지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